연수구가 옥련동 송도석산 힐링공간 잔디광장에서 송도석산 도시 텃밭 음악회를 지난 13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지난 4월 개장한 송도석산 도시 텃밭의 한 해 경작을 마무리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피로감이 누적된 주민들에게 잠시나마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습니다. 행사는 연수구립 전통예술단과 관악단의 공연, 미디어파사드 공연과 함께 텃밭사진전이 진행돼 텃밭참여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 간 거리 두기, 발열 체크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